날씨 더워요. 여기도 더워요. 한국의 날씨는 낮도와 온도, 사이덴, 사십도. 봄무이도. 여기 한국은 35도 있어요. 30도 넘었어요. 바남도. 네. 바남도. 공부할게요. 네. 보증금, 금액, 필요한 보증금, 반환 조건, 임대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이 반환될 조건. 네. 보증금, 금액, 필요한 보증금, 반환 조건, 임대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이 반환될 조건. 네. 보증금 tn.com인데 베트남, 한국에서 집 임대하면 보증금 내요? 네. 그럼 보증금 있어야 돼요. 종료해요. 그럼 보증금은 임대 끝나면 받을, 받아요? 네. 희망, 계삭서 끝나면. 받아요? 아, 집주인이 줘요? 받았어요. 아, 집주인이 줘요? 보증금 받았어요. 네. 보증금은 비싸요? 몇 개월? 한 달. 한 달. 보증금 보통 한 달 임대료 가 보증금이에요? 네. 한 달 임대료 가 보증금? 네. 알겠어요. 한국도 같아요?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보증금 조금 더 비싸요. 보증금 약간 더 비쌀 수 있어요. 얼마에요? 그건 계약한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은 계약서마다 달라요. 조금 달라요. 전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국은 월세 있긴 있는데 사무실이 월세가 많아요. 사무실. 사무실, 상가 월세 있어요. 근데 아파트 월세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전세 많아요. 전세. 베트남 전세 없죠? 월세. 한국 전세 있어요. 근데 좀 달라요. 네. 한 번. 네. 티행변 읽어주세요. 바이. 독. 티행변. 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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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8.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 우리 함께 이때 끝나면 네 꼬이도이한 띄우 네 이라 세세완짜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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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돌려주는거 아 맞다 반짝 반환 돌려주다 몰라 돌려주다 네 돌려주다 주다 돌려주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그거 네 네 돌려주세요 네 원짜 유겐마딘닷고 모든구미 짜라이 뭔 뜻이에요 짜라이 짜라이 진짜 돌려주는거 아 덕 짜라이 바오 바오 라 기간 기간 바오 기간 예를 들어서 바오 뭐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오 바오 또이 바오 뭐 해 바오 뭐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OK, 알았어요. 8아?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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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유틸리티 뜻 뭐냐면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 집에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 있어요. 전기, 뵙, 가스, 고시가스 있으면 가스. 인터넷, 와이파이, 인터넷. 그리고 또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화장실에 물이 있어요. 시스템이 달라요. 워터, 쿠킹. 냐오. 냐오쪼 냐오. 냐왕. 요리. 요리할 때 물. 요리할 때 물 있어요. 화장실, 배신, 룩. 이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돈 따로 내야 돼요. 그런 거. 물 달라요. 룩. 화장실, 하수. 하수라고 해요. 오수. 빗물. 오수, 하수. 무어. 무어. 빗물 내리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하수관 있어요. 도로. 도시는 땀포. 땀포. 시스템. 룩. 룩. 물. 상수도, 하수도. 오수. 상수. 옥룩. 옥룩. 하수. 쓰고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오수. 하수. 생활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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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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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구. 오수. 하수. 네. 노. 오수.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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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 임대료에 포함되는 돈 . 임차인이 책임지할 비용을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새에 들어 살면 임차인이 전기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건 돈을 내는 거예요. 매월 . 하지만 집세는 월세로 . 비행한 읽을게요. 유틸리티 및 기타 비용, 임대료에 포함된 유틸리티,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및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명시합니다. 읽어주세요. 네. 유틸리티 및 기타 비용, 임대료에 포함된 유틸리티,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및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명시합니다. 네. 유틸리티, 사용, 기타는 각 다른 비용, 지피, 라 비용, 임대료에 포함된 적, 바오, 껌, 포함된 유틸리티, 늑, 늑, 수도, 가스, 인터넷. 방금녀니다 뮤선들 빨주jarera 책임짐다 해요? 책임짐다 책임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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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 랍삭릭 띠 세파지 유지보수 및 수리 유지보수와 수리에 대한 책임을 배여와 합니다 어떤 종류의 수리를 누가 처리하는지 유지보수 문제를 신고하고 해결하는 절차 읽어주세요 유지보수 및 수리 유지보수와 수리에 대한 책임을 배여와 합니다 어떤 종류의 수리를 누가 처리하는지 유지보수 문제를 신고하고 해결하는 절차 유지보수 이해해요? 유지보수 유지보수라 보수 보치는 거 보치는 거 지피 보치야 유지보수 바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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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유지보수 바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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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바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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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바숫자 질로 짝잼. 짝잼. 설명. 책임. 책임을 질로. 질서. 질로. 사용해서요. 네. 요아. 책임이. 이거 질. 아까 나왔었는데. 책임. 로이 수 주어. 나우 어떤. 나우 어떤. 어떤 소리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만 하는지. 누가. 누가. 아이. 아이. 누가. 누가. 아이. 주. 처리하다. 두각 바오카우과 자유의 규의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Bảo trì và sửa chữa chỉ rõ trách nhiệm về bảo trì và sửa chữa ví dụ ai chịu trách nhiệm với loại sửa chữa nào, thủ tục báo cáo và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bảo trì Bảo trì và sửa chữa chỉ rõ trách nhiệm về bảo trì và sửa chữa ví dụ ai chưa trách nhiệm với sửa chữa nào thủ tục báo cáo và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bảo trì vấn đề bảo trì vấn đề bảo trì vấn đ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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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뚝 하면 절차예요? 뚜뚝 뚜뚝 절차 절차 순서 절차 절차 알아요 뚜뚝 절차라는 말 알아요? 해결하는 순서 순서 해결하는 순서 해결 어떻게 해요? 방법 보험법 순서 절차 맞아요? 뚜뚝? 뚜뚝 뜻 뭐예요? 이니야 뚜뚝라지 뚜뚝 뚜뚝라 아 각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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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이에요 방 법 네 네 맞아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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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데요 오케이 여기 먼저 하고 다음 읽어 주세요 네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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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 10. 아, 문 10. 규정. 규정. 아, 규칙. 저희는 안내하다에요? 안내, 소개하다. 저희는 규칙이죠. 저희는 규칙입니다. 저희는 규칙이 그럼요? 저희는 규칙입니다. 저희는 규칙입니다. 한궁마요 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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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제한 부주 거주 입주자 룽 사는 사람 룽 수 오 도이 나 득백 허용하다 허용되다 최대 입주자 수 룽 어 룽 어 룽 라 수 오 도이 사는 사람 룽을 입주자 룽을 입주자 룽을 입주자 룽을 입주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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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ithe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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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핯 집 집은 얘기를 반려동물 정체 반려동물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조건 반려동물 알아요 반려동물 키워요 아, 반려동물은 동물입니다. 매우, 매우, 라 쪼, 쪼, 집에 반려동물 있어요? 고양이, 강아지, 개, 반려동물. 이거 소리 안 들려요. 반려동물, 애완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같이 산다고 해서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 정책, 정책. 반려동물, 반려동물. 반려동물. 펩은 허용하고 펑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조건, 반려동물 관련된 조건에 대한 정책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조건 여기 진삭 후툭, 거조 백 후툭, 후툭, 맨종 다이산공 후툭 뭐예요? 후툭하 담배를 피우다 아, 후변, 후툭 아, 담배 담배 피우는 규정 규칙과 규정 그러니까, 그면, 그면 흡연 정책 진삭 후툭, 거조 백 후툭 흡연을 허락하거나 맨종 다이산공 다이산공 아, 그 건물에서 맨종 안에서 맨종 안에서 다이산은 건물 집, 사무실, 공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띵엉, 바, 한비 다이산공 웨, 목 네, 목 띵엉, 엉, 바, 한비 띵엉, 뭐예요? 띵, 소리 아, 소리 층간소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띵엉, 소리에 관한 거 한비, 뭐예요? 한비 한비 행 행동 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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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행위 띵엉, 바, 한비 소음과 행동 아, 그,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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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행동 하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돼 이상 이런 거 술 술 싸이 술 술 마시는 거 있어요 술 술 옹 옹 싸이 술 마시는 거 뭐라고 해요? 옹 띵 술 술 술 마시는 거 안 돼요? 네, 그런 거 아니 그냥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 노래 부르면 안 돼 근데 베트남 사람 노래 좋아하죠 집에서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한국 그러면 안 돼요 응 한국은 이렇게 집 있어요 그러면 막 노래 부르고 그러면 옆에서 막 신고해요 근데 하지만 베트남 생일 파티하고 그러면 옆집에서 노래 부르죠 가라오케 네 가라오케 가라오케 그거 조금 문화 달라요 한국 문화 한국은 뭐 이거 그 집에서는 이렇게 떠들면 안 돼요 근데 조금 달라요 소음 행동 오케이 아 띵 온 바 한 비 저 기본 띵 온 바 한 비 기대 기본 목도 기대 음 띵 온 바 한 비 네 소음 아 예 재산 접근 아 몸이 뭐 재산 접근 임대인이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예 동지 필요 긴급 상황 등 이거 읽어보세요 몸이 뭐 아 아 10번 아직 안 읽었어요 네 읽어보세요 아 10번 다 아 10번 괜찮아요 10번 아 10번은 아직 안 읽었어요 아 네 그러면 10번 읽어 근데 10번 이거 막 내가 편집해 놔 가지고 잠깐만요 한국말 한국말 읽어주세요 아 알았어요 10번 네 네 규칙과 규정 네 소명사가 ht1 네 글쓰 네, 읽어보세요. 네, 규칙과 규정, 흡연 정책, 재산 내에서 흡연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음과 행동, 소음 수준 및 행동에 대한 기대사항 네, 몸을 못, 재산 접근, 임대인이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네, 사전통지 필요, 긴급상황 등 네, 재산 접근, 임대인이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네, 사전통지 필요, 긴급상황 등 네, 이거 따이산 접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 조금 고치거나 하는 거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집 고쳐요. 약간 예를 들어서 창문 이렇게 있으면 설치한다거나 이런 거 집 다이산 있는데 임대인이 주인 아닌데 이거 뭐 해요? 필요에 의해서. 뭐 빨랫줄 만들어요. 빨랫줄 알아요? 빨랫줄? 빨랫줄. 빨랫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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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 빨래존준. 그런 거 설치해야 돼요. 살다 보면 흑송 이것저것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 베란다 있으면 꽃 키울 수도 있고 룩탑에 채소 같은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재산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 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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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 다이삼, 값근, 권두이 값 맞아요? 권두이 값 vào 다이삼 아, 재산에 권두이 값 뜻 뭐예요? 권두이 값 네 권두이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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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주세요. 1번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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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긴급상황증, 세전통지, 요구하다, 통보를 요구하다, 임대계약 종료. 임대계약 종료. 임대계약 종료. 임대계약이 어느 당사자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종료를 위한 통지기간. 네, 읽어주세요. 임대계약 종료. 임대계약이 어느 당사자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종료를 위한 통지기간. 네, 임대계약 종료. 종료는 꼭 성, 꼭, 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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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 퇴, 협동, 퇴. 협동, 퇴. 임대계약. 어느. 협동, 퇴. 롤이. 롤이. 삭립. 요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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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 종료를 위한 통지기간. 미리 얘기해야 돼요. 도이장 동료 시간. 참 듣 네 참 듣 합동 퇴 참 듣 종료예요? 종료 종료 참 듣 합동 퇴 종료 종료 조건 , 성료 종료 min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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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떻게 되는지, 보이스는 뭐예요? 기간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 임대 기간 조건을 명시한다. 기간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 임대 기간 조건을 명시한다. 읽어주세요. 기간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 임대 기간 조건을 명시한다. 기간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 임대 기간 조건을 명시한다. 임대 기간 조건을 명시한다. 기간에 의해 성료되어야 하는 임대 기간 조건을 명시한다. 나이 나이 동지한 서명하는 거 나중에 계약을 작성하고 날짜 써요 날짜 나이 나이 그 다음에 서명 이름 정경식 싸인 이렇게 추가 서명 네 서명 서명라 싸인 티엔벳 뭐라고 해요 서명 서명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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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분 남았어요 추가 사항은 뭐냐면 더 쓸고 필요한 것 기록한 거예요 추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비타 구체적인 조건 아까 조건 조건을 하지 아 you you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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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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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아 nas다 아 마 하이벤 4편 아핀 아핀 나 방사 차 매 하이벤 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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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작 4ват 이라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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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의 아 동의하다 공유나 하피 아피 아바 아기 아다 어깨 내내 딱 아이오 네 같아요 합의하다 동의하다 같아요 합의하다 합의 동의 오케이